국장은 거두절미하고 윤정부는 타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 의료계의 휴지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수면 위에 서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인턴을 충원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의과대학교 학생들의 소위 복귀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들의 복귀도 늦어지고 그다음 단계인 병원에 인턴하는 그런 의대생들도 끊기고 그게 끊기게 되면 그다음에 전공의가 끊기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없으니까 의과대학 교원 충원도 어렵게 되고 의료인력 체계가 상당히 많이 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총리나 대통령께서도 늦게 아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게 마치 이렇게 서로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제를 굉장히 이제 곧 표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학병원들의 경력난에 더해서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병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경력난으로 인한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재정으로 때우고 그 내용을 이제 환급받는 그것은 이제 민간 병원들 대학병원들이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하는 이 구상권 청구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계속 무슨 명령 진로 유지 명령 뭐 복귀 명령 의사 면허 정지 처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뭐 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또 의견에 대해서도 한 70%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찬성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윤 정부 윤 대통령이 굳게 믿는 것은 여론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에 다수 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70% 정도는 우리 편이니까 강경책을 밀리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 정부가 강경책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의료계하고 타협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는 첫 번째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여론이 우리 편이다.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대략 한 70%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또 많은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 같은 것이 계속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많이 우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경책을 계속 이렇게 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뜻을 굽히지 않네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런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당신들이 총선에 패배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여러 번 그렇게 주장을 했죠. 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론들이 다 받으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 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뭐 정간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변호사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권력의 맛은 본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주 일방통행 이지 않습니까 한 4개월 전에 한동훈하고 지금의 한동훈이 다른 거죠 아주 순수하게 개인적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별로 할 게 이제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하는 것 외에는 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여러 사람이 구덩구덩 하더라도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공정하겠습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만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의 전부를 바쳐서 이렇게 이 문제를 규명해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국힘의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가 나와 가지고 당선되냐 문제는 당원들 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주면 그냥 한동훈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홍준표 시장은 그렇다 해 가지고 누가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는 홍준표 시장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빙빙 둘러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더라도 뭐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 낙선을 그 사람 뜻에 달려있는 것이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다 덜 느린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덜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런 힘을 받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그 세력들이 워낙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정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아주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마이크론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추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한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박세리 선수가 아직 젊네요 나이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1977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47 48 정도가 되네요 박세리 선수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런 그동안 굉장히 정성을 들여 가지고 갖고 있던 대전의 그런 자가주택들이 이제 입찰에 넘어가고 또 아버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제 고소권도 있고 이제 재무적인 그런 위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의 재무관리 이 부분도 오늘 다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참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ai 반도체 생산업체인 엔비디아 주식을 이번에 액맨 분할이 10분의 1 한 주가 10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원 대 1200원 대 그런 주가가 120불로 이렇게 줄어들어 놓으니까 많이 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연주 21 21 21 22 22